님은 더 그리워집니다. 아버지, 동터우는 아침해를 안고 찬바람이 몰아치는 성지에서 인류 한가족의 꿈을 위해, 천국 안착을 위해 눈물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버님께서 걸으신 미국 동서행단의 길을 다시 걸으신다. 천주적 혁명기의 성리적 과제는 무엇인지 고민하셨습니다. 가장 시급한 성능은 천일국 3대 경전 편찬이었습니다. 대주제를 부유하는 일부터 경전한 기자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한 관심과 깊은 정성으로 경전 편찬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2015년 성화 3주년, 비로소 참 부모경이 봉정됨으로써 3대 경전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부모님의 향기가 나는 말씀의 실책, 파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3대 경전의 큰 전무후무한 보석을 가졌습니다. 천일국 규범이자 운영제대인 범법, 기원전 2주년에 반포됐습니다. 천일국 규범이자 운영기관인 최고위원회와 5개월의 조직과 권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정원이 천정궁에 들어섰고 중화권문, 중미대륙본문을 신설하고 동서아프리카 대륙본문을 부의하여 세계선결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는 세계본부 산하인 천일국 학술원과 선교전략원, 인재개발원 등 3개원이 출범 준비를 하고 학술진흥, 선교정책연구, 인사업무를 하게 됩니다. 어머님은 선지님을 세워 최고위원회를 통해 천일국의 주요 아젠다를 논의하고 실행 방침을 정하여 섭리를 진전시켜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 희망은 모든 것과 함께 함께하고 동서아프리카 대륙본문을 한 번씩 천일국의 주요 아저씨의 정하에서 하늘 부모님, 우리 2세 3세들이 맑은 물처럼 세상의 생명수가 되고 반려들처럼 서로서로 지지해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축복 중심 가정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식구들이 섬리 앞에 방관자, 불이 앞에 구경꾼이 아니라 용감히 쌓아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 세계의 바다와 산맥을 넘으시며 미래를 위해 사람을 키우시오. 하나하나 지말의 인류 한가족의 비전을 우리의 사명으로 심어주고 계신 어머니. 어머님께서는 유피에이, 글로벌 학원, 3세 수련 등 인재 양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미래를 이끌 젊은 이세들의 발표의 이름을 천일국 국조 학예의 이름을 읽다 크레인스 클럽으로 명령하시고 축원하셨습니다. 나아가 미래를 이끌어 바이